자 오늘 2월 3일 토요일인데요.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그동안의 낙포 크림에서 잠시 벗어나 하반경직 크림을 보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이 멈춰져 있을 때 두산 러브틱스 보여주자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두산 러브틱스는 앞으로 어떤 식의 변동성이 나올지 다음주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앞으로의 변동성에 확실한 수익 마감할 수 있을지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법과 앞으로의 변동성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러브틱스의 보호외수 현황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최근의 하락 흐름이 두산 러브틱스의 보호외수 물량 때문에 나왔다고 떠드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지금 풀리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보호외수 물량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없다라고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산 러브틱스에게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건 최대 주주들의 보호외수 물량이다. 그래서 보호외수 현황 강한 낙폭 흐름이 일어난 모습이에요. 자 왜 이런 마이너스 50%의 폭락 흐름이 나왔냐? 우선 시장이 강하게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마이너스 2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고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IPO 섹터에 엮여있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속해 있는 IPO 섹터가 최근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두산 러브틱스 또한 지난 고가 자리에서 툼의 흐름이 이어지며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50% 가량 폭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폭락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거나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매도할 거였으면 지난 고가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지 지금처럼 하락 추세가 진정되고 장기 평상 구간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 즉 앞으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터널 언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터널 언드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명백한 재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두산 러브틱스의 인수합병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이 두 가지의 명백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 러브틱스 현 위치 어떤 자리에요? 장기 평선을 이탈했지만 이렇게 과대 낙폭 자리, 주가가 과하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저가 매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지 흐름을 보이며 반등 흐름 또한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제가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 W 형태의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다가 흐름이 꺾여버린 이유가 지난 고쯤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떼들을 소화하는 이 반등 흐름 자리였기 때문인데 이 쌍바닥 자리가 왜 나오겠어요? 하락 추세를 돌리는 반등 흐름은 우선 지난 하락 추세에 물려있는 매도를 대기하고 있는 이 악성 매물떼들을 한 차례 소화한 이후에 다시 눌리며 쌍바닥을 그려야 비로소 완벽한 반등 흐름의 상승 초기 국면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롭틱스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쌍바닥 자리를 그리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7만원 초반 부근을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난 고쯤에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두산 롭틱스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에 이하한 반등 흐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만 않는다면 지난 정고점 부근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랠리가 현 위치에서도 분명히 남아있다. 이 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두산 롭틱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규 상장 당일부터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제가 3개월 전에 두산 롭틱스가 신규 상장될 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물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도 현 구간 정확하게만 대응하면 앞으로 상승 추세 나올 때 정고점을 쉽게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리고 현 위치, 현 라운드 피규어 자리 매집 정확하게 끝내야 된다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자 그럼 두산 롭틱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산 롭틱스 이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47,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서 마이너스 50% 가량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을 때 제가 이러한 낙폭 위치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올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때도 분명히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존재했던 만큼 두산 롭틱스 이러한 역배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지 말고 앞으로 정확한 매집 단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을 늘려 놓으신다면 다가올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산 롭틱스 지난 역배열 자리 지난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 역배열 자리에서 매집 끝내두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현 위치까지 700% 이상의 수익 확보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50% 가량 눌리며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겠지만 아직도 400% 이상의 수익은 확보되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산 롭틱스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도 현 위치에서는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과대 닭폭 자리에서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 롭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 롭틱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1일 날 신고가 찍던 날 신고가 12만원 부근 바로 아래 자리에서 분명히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지금 두산 롭틱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지난 상승 초기 구문 자리에서 역배열 자리에서 지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가량 눌린 자리에서도 정신 차리고 정확하게 대응 방안 알려드려서 신고가 돌파하는 지난 최상당 구원에서 확실한 매도 타점으로 수익 실현시켜드렸던 만큼 현 역배열 자리에서도 정확한 대응 방안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호재 첫 번째로 인수합병 호재와 두 번째로 MSCI 편입 기대감 이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 강한 반등 위치가 이어지는 자리에선 이 반등 위치에 최상당 구원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010469 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두산로브특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산로브특스의 매도가는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두산로브특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두산로브특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지금 풀리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보호회수 물량이 아니라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지 어디에서 대량차익신을 하며 어디에서 툼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거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돼요? 기술적 흐름까지 두산로브특스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자리예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탈되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도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인 10만원 특히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두산로브특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도 실시간으로 저항 구간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마감 지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지금 두산로브특스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만큼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로 두산로브특스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추가 단가 알려드리고 신규 진입 단가까지 잡아 드린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지난 12월 21일처럼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윗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윗번호로 숫자로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 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 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